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마존 다육농원 키픽마미 열심히 키우셨는 창들 세일을 하신답니다 한번 영상을 잘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캡쳐 하셨다가 구입하시면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14cm 멕시코 야생마디아 몰게인 색깔 너무 이쁘죠 멕시코 야생마디아는 아 카리스마 멋지다 몰게인은 10cm 정도 되네 이렇게 두아이 세트로 3만원 세트로 3만원입니다 원종패션 15cm 15cm 아 멋지다 정말 땅땅 굳어서요 참 멋지게 키우시는 거거든요 아 너무 멋있다 그러는데 10만원 원종패션 10만원이랍니다 호주마리아 색깔 이쁘죠 얼굴이 4두 4두 호주마리아 호주마리아 4두 3만원이랍니다 어 짱짱하게 키우신 건데 정말 싸게 내놓으셨어요 호주마리아 3만원 4아이 이렇게 4아이 세트로 3만원 분 포함입니다 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생긴 분 분 포함 핸젤 철화 핸젤 철화 새벽별 새벽별 철화 골드라벨 아 색깔 정말 예쁘다 얘는 이름을 안 써놓으셔가지고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요렇게 4아이 분 포함 3만원입니다 분 포함 3만원 헨리아 마리아 철화 그랑떼 얼마나 짱짱하게 잘 키우셨는지 5만원 이상이면 택배비 없답니다 3만원은 택배비 4천원 있어요 그러니까 5만원 이상 사시면 택배비 무료 그랑떼 마리아 철화 헨리아 아 키픽맘이 내놓으시면서도 마음이 짱해서 아까워서 그래도 너무 여유 없이 지금 다위가 많아서 조금 내놓으신답니다 처음에 사신 가격도 되지도 않게 거기다가 실컷 키워서 세일까지 세 개 세트로 5만원이랍니다 노블레드 철화 노블레드 철화 개형 화분에 담겨 있어요 자 우리 화분 사이즈만 한번 재봅시다 23cm 24cm 화분에 담겼네 24cm 화분에 담겨있는 철학 3만원이랍니다 와 그저다 그저 3만원 그저죠 긴 잎적송 얼굴이 몇개고 6이네 와 6인데 색깔 너무 이쁘다 아이고 정말로 이렇게 좋은걸 먼저 보시는 분이 득땜 하시는거죠 긴 잎적송 2만원 색깔 너무 이쁘죠 5만원 이상은 택배비 없구요 5만원 이하는 택배비 4천원 있습니다 와 고슴도치 같다 색깔 너무 예쁘네 이야 카멜레온 철학 카멜레온 철학 와 예쁘다 카멜레온 철학 15cm 15cm인데 20만원인데 16만원이요 키픽맘이 가지고 계시던 아이랍니다 카멜레온 철학 카멜레온 철학 카멜레온 철학 15cm 이야 완전 호슴도치 같다 철학이 어떻게 이렇게 촘촘하게 예쁘게 너무 예쁘다 세상에 너무 예뻐요 와 15cm랍니다 철학 키픽하시는 매니아가 가지고 계시던 거 작품이랍니다 아 멋지다 에이 감사합니다.